촬영 시작 오우, 저거 붙인 것 같아 뭘 얘기해? 잠깐만, 사진을 담고, 상자 같은데? 상자라고 하잖아 어디있을까? 상자를 찾는 거구나, 날씨를 찾는 거 같지? 찾았다! 찾아요! 하나 더 찾아, 하나. 열쇠에 있어야 되죠, 열쇠에. 다 안 해. 나 안 찾을래. 못 찾았죠, 언니? 못 찾았어. 뭐 어딨어? 어디 매달아 놓셨나? 아니, 이게 말이 돼? 이거 문화재에 손 안 댔죠? 지금 남은 거는 여기 밑이야. 찾았다. 어디였어? 어디야, 어디야? 어디야, 얘기 좀 해주세요. 열자, 열자. 된 것 같은데. 야, 이거 어디 있었지? 힌트 필요 없어서 이뤄주시면 너무 귀여운데요? 결혼은 3, 3번? 충분히 안 결혼할 수 있을까요? 힌트 괜히 봤어. 이거 봐서 더 모르겠어. 힌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헷갈려요, 잠깐만.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우와, 하단에 대박이다, 여기. 언제 이런 데 와볼까. 우와. 이게 가운데 기둥을 받지도 않은데. 돌. 어, 귀여워. 아, 진짜 귀여워. 도대체가 눕는구만. 아, 이거 진짜 진단해. 정답은 맞는 것 같은데, 저 팀이 지금 IT 카드가 뭔지 모르니까. 그 원하는 거일 것 같아. 순서 바꾸기. 정답이 진짜 순서 바꾸기? 그랬으면 먼저 해. 안 기다리겠다. 그렇죠, 안 기다리겠다. 우리 지금 그걸 아까 4개짜리 더 획득했잖아. 아, 뭘까, 아이고. 병원! 후! 국보 제 188호 천마총 금관! 정답! 넘네. 에이, 씨. 자, 4자 후! 아이씨, 로딩! 이제 100초 동안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세요. 신라 제 27대 왕, 선동여왕! 그게 왜 질냐? 나 너무 허무해. 아, 대박이다. 저거 맞죠? 어, 맞아. 확실한은 저희 몇 개 더 있으니까, 후보가. 그럼, 그럼, 그럼. 오케이. 그럼 이제 끝났죠, 백종. 병원 후. 아, 그래요? 선동여왕! 선동여왕! 아비지! 황용사 9층 봉탑! 황용사지! 진흥왕! 아, 뭐 처리 주는 거예요, 대체? 아까부터 안 하셨어, 제가 봤을 때는. 첨성대! 나 안에 이제 대릉원! 수고하셨습니다. 이 힌트카드를 다 조합해 왔는데도 이게 아니라고요, 답이? 저 에너지 60 드릴게요, 답 주세요. 정답! 자, 경화구! 제 27대 선동여왕 김덕만! 예스, 예스! 아니 선동여왕이 정답이잖아요. 분명 말해야지, 오빠. 방송 활동할 때도 예명 얘기하다 본명 얘기하잖아. ҽ Walter! 이거는 조금. 대박이다. 그리고 그 힌트가 저희한테 있었어요. 단발만 And? 그 카드가 동망이라고 있었어? 자, 27대왕. 결혼 seized 3권이군 산국통일 맞죠. 아니. 결혼 세 분. 오 좋겠다 3번이나 했어요? 정답이 다 있었다 너무 심하게 맞춰서 옆구리 아프지 이렇게 해서 또 찝찝한 결말을 맞았네요 찝찝하세요? 저희는 너무 기쁘지 않나요? 오늘 밤에도 잠을 잘 못 이룰 것 같습니다 군하고 억울해서 억울해서 아 근데 진짜 팀장이 중요성을 알겠어 뭐라고요? 아니 우리 팀이었어야 돼 우리 팀이었으면 우승하고 기분 좋게 돌아갔을 텐데 우리 되게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거는 제작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 어떠십니까? 우리 소감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레이첼씨 오늘 우승했는데 어떠세요? 어떠세요? 몸소 체험하면서 뭔가 역사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그냥 우승하는 것보다 뭔가 막판에 딱 뒤집기를 하니까 더 짜릿한 것 같아요 좋겠다 우린 그전까지 짜릿했는데 되게 우리가 이길 줄 알고 이랬지 이랬지 어떠셨어요? 예나씨 일단 무엇보다 아이돌 활동하면서 역사 공부하기가 솔직히 되게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되고 또 알았던 걸 또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니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우승을 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진솔씨도 소감 제가 여기 와서 얻은 거라고는 좋은 경치 본 거 그거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식 많이 쌓았잖아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많이 쌓았을 거예요 지식을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저기 울지마 울지마 네? 울어? 난로 드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억울하긴 한데 말 너무 심하게 한다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인생이 그런거죠 잘하셨어요 그래도 이 시간이 동아시아를 주름잡았었던 우리 신라의 찬란한 문화유산의 끝판으로 이룬 선덕여왕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 의미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끝인가요?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어요? 하지 마세요 얼밖에 할 것 같아 할래요 벌칙 받으셔야 돼요 벌칙 벌칙 아 왜 아파 저 벌칙 한 번쯤은 하게 해주세요 꼭 오우 얄미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트레이저엑스 보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헌터들의 보물찾기 레이스 트레이저엑스 트레이저에 엑터 엑터 감사합니다.